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방송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사과방송을 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20일에 4.10 총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 아닙니까? 4.10 부정선거가 분명함에도 침묵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뿐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과사범 이재명과 조국 문재인 같은 범죄자들 반드시 법의 심판대위에 세우겠다라고 자유우파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했죠. 사실상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시켰습니까? 이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격하는 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제 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4.10 부정선거에 대해 경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행동을 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구속 안 시킨 세력들이 있다. 물어봤죠 제가 과연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땡땡땡 땡땡땡 누구 누구다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다 드러났지요. 누굽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하고 이원석 현 검찰총장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제 지인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정성선 감독은 4.10 부정선거 박살 또 이재명 문재인 조국 구속을 위한 국민 대운동을 정강훈 목사님과 전개를 좀 해주어라 라고 강조했었지요. 자 지금 현재 한동훈 이원석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이재명 수사막은 한동훈 이원석 작심 박살 정성선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썸머리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당대의 칼잡이 떠나보냈다. 위기일까 기회일까 한동훈 이원석 커넥션이 이재명 문재인 비리 수사 막았다. 자 지금 현재 정강훈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번 4.10 부정선거로 범야권이 압승을 한 이 충격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기댈 수가 없다. 사실 4.10 부정선거 범야권 압승에 윤석열 대통령은 종이호랑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제2의 4.19 국민 대혁명 제2의 5.16 국민 대혁명을 일으키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권 즉 칼을 뽑을 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번에 혁명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이원석 얼마나 많이 믿었습니까 한동훈이가 이 법무부 장관 된 이후에 뭐 했습니까 이 이원석이도 검찰총장도 한동훈이가 적극적으로 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발을 들여 놓기 전부터 가장 두터운 신뢰를 받았던 검찰 후배 두 사람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곁을 떠났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그들입니다 집권 2년 만에 검사 출신 최측근 멀어져 한동훈 전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뒤 십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가 끝난 뒤 한동훈 전 위원장을 포함한 한동훈 비대위 인사들에게 오찬 회동을 무려 3번이나 제안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하면서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의는 거절했으면서도 비대위원 당직자들과는 각각 식사자리를 마련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서서히 새 결집에 나서 정치를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선고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관련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거취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KBS 신년대담에서 해당 사건을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음에도 이원석 총장이 그동안 미뤄오던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그만큼 용산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석 총장은 이번 수사 전담팀 구성에 대해 대통령실에 어떠한 귀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용산 내부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특검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의 입장을 모르지는 않지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벌맨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검찰에서는 임기 2년을 마치고 오는 8월 퇴임을 앞둔 이원석 총장이 윤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전라도 출신답게 뒤통수를 쳤죠 그런데 한동훈, 이원석 커넥션이 이재명, 문재인 비리 수사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이재명, 문재인을 수사에 구속시키려고 했지만 한동훈, 이원석이 이를 막아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그동안 두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를 계속 뭉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보낸 것도 더 이상 수사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해 8월 제45대 검찰총장 후보로 이원석 차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총선을 앞둔 여당으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을 떼어놓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루어지는 이재명 문재인 관련 수사에 속도를 붙이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전언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자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이재명 문재인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으나 이를 막았던 인물이 충격적이게도 한동훈과 이원석이었다라며 이 두 사람을 총선을 계기로 분리시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이원석보다 열기수 위인 박성재 장관을 임명한 것도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더 이상의 수사 방해를 막으려는 위도였다라며 현재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이원석 이 두 사람의 반대에 직면했다라며 그래서 이번에 전광석화같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여권 내에서 총선 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조국은 반대 시각에서 한동훈, 이원석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었다라면서 그만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한동훈, 이원석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라며 검찰 내부도 비슷한 시각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너무 금뜬 수사로 어쩌면 너무 많은 사건으로 인한 것이겠지만 지연이 되는 정의에 적지 않은 국민이 답답하다 못해 냉소적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위협과 고발 사건에 이어서 청와대 8개 조직이 송초로 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입한 사건 역시 미완의 수사이지만 수사되고 있기나 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김민 전 당선인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이 해야 할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인사가 타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신혜식 신혜안수 대표는 최근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통계 조작 등 미진된 사건들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무능함을 물은 것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 이재명 관련 수사도 너무 시간을 끌다 못해 영장 기각이 나왔다라며 이는 지난 보궐선고와 총선회까지 영향을 주었다라고 신혜식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혜식 대표는 검찰이 범죄 행위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무능 때문에 대장동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고래 의혹 등 그 외에 병폐들이 난무한 것이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한 것이라며 정치만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문재인, 이재명, 적폐를 눈 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2년간 조사가 됐고 당시에도 무혐의가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야권의 공격에 대립각을 세웠어야 했다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무능함만 보여주다 야권의 공격의 코너에 몰리자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으로 한동훈 뒤를 따르겠다는 쇼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소도에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우리는 제2의 4.19, 5.16 국민대혁명으로 맞서야 하며 또한 이번 4.10 부정선거와 관련해 끝까지 우리는 저항하고 국민저항권으로 맞서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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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